뭐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판이 바뀝니다. 제가 들어왔어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레츠고 하시죠. 2마 카드 붙이시죠. 뭘 보고요? 봐봐. 이쪽에 한 번만요. 저는 안 보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지. 저는 안 보고 합니다. 아 그렇지. 자 자리 하나 비워놔라. 자 일단 저는 한 5개 갑니다. 안 보고 하는 겁니까? 안 보고 하는 거죠. 자 종국이요. 콜. 몇 개. 멋있다 멋있다. 5개시죠? 네 콜. 어 좋아요. 저 5개 15개 더 갑니다. 네? 어 인생이 뭐 있습니까? 야 꿈 제대로 샀네. 콜 네 6 8. 야 이거 봐라. 콜 네. 12개 3개 더. 10 이상 뽑은 거야. 이건 자신이. 10 이상. 10. 9 이상이야 9 이상. 20개를 만드세요 20개를. 어떻게 할래 승호. 저는 죽겠습니다. 죽고. 20개에. 자 이거 다. 야 저 형. 자 이거 다. 야 저 형.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형 성격 아니지.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아니야. 차 안생이야. 가. 가. 형 성격 아니지. 형 성격 알지. 야 완전. 불나방이다 불나방이다. 나 그냥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거 한 거예요? 네.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재석이 형 무섭다 저 기세가. 야 기세 꺾이면 끝이야. 이 판에 살아남지 못해. 왜 웃지? 태용아 왜 웃어? 아니 근데 진짜 안 보셨어요? 정말 안 봤어요. 맹세하고 안 봤어? 맹세하고 안 봤어. 오케이. 콜. 오케이. 오케이. 콜. 오케이. 저 형 졸았다. 저 형 졸았다. 저 형 졸았다. 들어왔어? 콜이가 끝났어. 태용이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거야. 오케이 좋아. 콜. 야 가. 죽어? 그럼 대출받아. 어 가 가. 저는 그냥. 형 꿈짜리 좋잖아요. 아니 꿈을 샀잖아요. 꿈을 샀는데. 거기서 멈추실 거예요. 태용이 들어가니까. 오케이. 뭐 둘이 한번 붙어보라고. 같이 와야죠. 원해? 네 오세요 형. 이게 아니라 날 바라는 거 보니까 이 숫자가 형편없는 모양이야. 나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 눈치가 있는 사람이야. 야. 이번엔 빠지겠습니다. 눈치빵 상승입니다. 나 들어갈, 들어갈 패가 아니었어. 그럼 절망 고려. 자 그러면. 자 이마 카드부터. 첫판에 오는 거고? 자 이마 카드. 아 첫판에. 이마 카드랑 똑같았구나. 근데 저거 아직 안 봤죠? 이걸 안 봤어. 근데 태용이는. 봤잖아. 봤잖아. 잘했네 그러면. 봤지 넌 봤지? 넌 봤지? 태용이 봤지? 자 나는 안 보고 바로 공개해요. 오케이. 이거부터 보자. 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 1. 1이면 날 끌어내. 1. 네. 재석아 일단 이거부터 보자. 자 태용아 보자. 파란하다. 저 9미나. 와. 됐어. 저 9미나. 됐어. 형은 10 이상이야. 10 나와야 비기는 거야. 이거 뭐 그리 맞지? 뭐예요? 맞죠?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저 9미나. 와. 됐어. 형은 10 이상이야. 10 나와야 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야 6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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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아. 너 6이야. 야 됐다. 야 있어봐. 됐다. 야 됐잖아. 야 14니까. 14니까 6. 내가 5 나오면. 5 나오면. 7 나오면 되죠. 6 나오면 돼. Tie 10. 야 지금 10원도 넘어. 100 cũng 넘어. 이거 100개 넘어 100개 넘어. 오 Steam Have Max. 여기도 갈 거예요. 100개 넘어. 우와. 다 넘어. 우와. 우와. 아 본 거 아니야?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저고 안 봤어. 자 저는 안 보고 하면 돼. 이게 승부사야. 이거 봤으면 안 들어가잖아. 이거 봤으면 누가 들어가. 안 봤으니까 들어가. 와 진짜 멋있었다. 말이 안 돼. 와 근데 너 잘못 본 것도 웃긴다. 태형아 뭔지 알아. 내가 그냥 알아. 너 잘못 본 것도 웃겼어. 태형아 지금 대출 받아야 돼. 가려고 가야 돼. 맥주로 받아. 다른 남의 갚으면 되지. 몇 개야 이게? 거의 나보다 많은 것 같아 이제. 진짜 안 봤는데. 전혀 안 봤어요. 태형이. 주성주성 다 봤습니다. 귀엽다. 좋아 좋아. 잘한다. 이번에 또 빅판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빅판 좋습니다. 다섯 개씩 가요 다섯 개씩. 이거 괜찮아. 아직 로그아웃. 하기가 안 빠졌는데. 지금 뭐 시작이에요. 수호야 너 몇 개 있니 지금? 많이 있어? 쟤 뭐가 좋은 스타일이네. 너무 안 떠요. 간다 다시. 딩 딩 딩. 뒤로 가. 왔다 왔다 왔다. 한 번만. 아 잠깐만. 아 좋아. 아래 카드를 봐야죠. 아 일단 여기. 안 떠도. 너무 안 떠요. 버렸어. 안 떠도 뭐 그냥 가는 거야. 태형이 봐. 자 앞에 가봅시다. 태형이 이거. 안 보고 가요? 나오세요. 형이. 여기 보고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보고 가세요. 나와요. 자 그러면. 가요. 열 개 갑니다. 와 저 형. 야 기세 봐라. 야 유기백. 유기백 무섭다 유기백. 야.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중국군 같으신데. 홍콩매 홍콩매 한. 홍콩붕 같지 않아. 고치 영화에요 는 너무 다 듣거든요. 고치 알아 알아 알아. 저 오빠는 지 되게 무섭다. 10개 해? 우리 너무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 죽었어요. 아 깝다. 가볍게 열 개 콜 하겠습니다. 좋아. 콜는 안 되고. 청 pode. 이렇게 오세요, 안 와요. 출근, 출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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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축감입니다. 아 축감, 촛감! 너무 많이 Bridżenie 구나 너 정신이 없는데? 저는 갑니다. BTS Oklahoma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 전 다행. 전 좋습니다. 차라리 봤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를 지나치게 빼와요. 야, 너 바람 좀 쐬고. 야, 비영아 잠깐 나와봐. 바람 쐬야 돼, 인마.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야? 아, 승어가 오랜만에 참가합니다, 여러분. 어, 가요. 승어도 바람 좀 쐴까? 승어, 바람 좀 쐬래? 승어, 바람 한번 쐬래? 승어, 바람 한번 쐬래? 아... 아... 자아! 잘 나오. 급해해줘서 가. 바람 좀 쐬. 좋아, 좋아. 야, 간판이 잘 나와. 오케이, 오케이. 정찰이에요, 정찰이에요. 아, 죽겠습니다. 아... 아... 저는... 귀하고 정가요? 네. 네. 귀하고 정가요? 네. 가시죠. 좋아요. 귀 씩씩하다가. 자, 한 번만 떼십시오. 자, 일단 3이에요. 자, 일단. 야, 10이야? 자, 아저씨 봐요. 아저씨. 홍콩 아저씨. 자, 얘 손이 높단 말이야. 뭐요? 7. 12. 뭐요? 7, 2. 뭐요? 7, 2, 13.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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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야, 홍콩. 야, 홍콩 검사했네. 와, 나 못 봤는데. 저기 봤으면 죽었겠구나. 그렇지. 다 봤어, 안 봤어. 다 봤어, 안 봤어. 다 봤어, 안 봤어. 오, 명승부 좀 나오는데. 야, 근데 역시 니 감이 많네. 와. 오, 니 감이 맞아. 근데 어떻게 1차이로 먹냐, 다. 근데 다 1차이로 나와. 야, 오늘 명승부 많이 나오는데. 야, 오늘 1차이가 되게 많아.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네, 네. 거의 승호가 막판이겠다, 이제. 아, 종돌이 잘해가지고. 아, 승호가 딱 보면 갈 수 없게 만드네, 카드가. 이마요. 못 가요, 못 가. 아, 이거 확인해주세요. 네, 볼게요. 오케이. 자, 각자 카드 보시고요. 안 봐, 재석이 형? 나는 안 보지. 저 형은? 진짜. 형은 안 봐. 저 형 첫 판 얻어걸렸어. 저 형 첫 판 얻어걸렸어. 저 형 첫 판 얻어걸렸어. 지금이라도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나는 안 봐. 아, 결국다. 먼저 빼면 해가세요. 저 다섯 개 먼저 가겠습니다. 해줄게, 알죠? 네. 다섯 개 한대요. 자, 다섯 개 받고 열 개 더 갑니다. 와, 역시 이제 나오는구나. 진짜, 저 형. 이제 나와. 열 개. 승부사, 승부사. 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왜, 만만하냐? 둘. 네, 여섯, 여덟. 형. 꿈을 믿어, 꿈을. 그럼, 꿈. 나는 꿈만 믿고 가는 거야. 인생이 뭐 있다고. 저 형, 세상에 안 들었어? 꿈을 믿어, 꿈. 저 형, 이 앞에 보고 저 형도. 대단하다. 아, 모자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아, 떨어지니까? 다시 볼, 이거 볼래요? 네, 그러면 차라리 가발을 빼고 쓰는 게. 그래, 가발을 빼고 써. 그래, 가발을 빼고 써. 그 십자가 계속 보여야 돼. 아, 가발. 가발을 빼고 씌워줘. 오케이. 야. 됐다, 이거야. 아, 좋아, 좋아. 좋다. 좋아. 아, 나이스야. 야, 좋아. 야, 좋아. 야, 태영아. 야, 좋다. 너 인정이다. 좋아. 얘 카라멜이 대단하다. 누구야? 승호야. 저인데. 너무 헤매한데. 아, 너 지금 패가 지금 낫구나. 네? 참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홍콩 아저씨. 형님, 모패 안 봤잖아, 형. 안 봤는데. 띄고 와, 띄고 와, 아저씨. 아니, 이게. 둘이 싸움나. 둘이 싸움나. 둘이 싸움나. 이러면, 왜냐면. 낄낄낄빨 바로 해야 돼. 재밌죠, 지금. 재밌죠, 지금. 저는 아웃할게요. 네, 저도 아웃할게요. 몇 개, 몇 개 내면 돼? 열 개. 열 개. 열 개, 열 개 더 해야 돼. 승부 씨 와요. 승부다, 이거. 일단 들어갔어. 다섯 개만 더. 아, 좋아. 아, 좋아. 야, 왔다. 역시. 오케이, 다섯 개 끝. 자, 봐봐. 형, 먼저 봐봐요, 형. 아, 내가 정말. 나 진짜. 형. 응, 어이 씨. 야, 너무 놀랐어. 야, 너무 놀랐어. 너, 그거 다섯 개 꼬신 거지? 아, 내가 원해서. 형이. 나 손에 쥐고 또 사밖에 안 된다. 나 본 게 살아. 나, 어차피. 오케이, 나 몇 개. 나 이게 쎈 줄 알았어. 10호야. 나는 재석이가 둘 싸움 보고 싶다 그래서 아, 나랑 텐텐이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오케이, 텐텐이면. 야, 이거, 이거. 너무 재밌다. 보는 게 더 재밌다. 보는 게 더 재밌다. 갑시다, 누가. 자, 2막 카드. 승호야, 한번 가자, 이번엔. 네. 담궈, 너도 보지 말고. 몇 개요, 몇 개요. 5개, 5개. 자, 2막 카드요. 참가비에. 참가비에 녹아 죽어. 자, 앞에 카드 보실 분 보시고. 재석이 형 어제 안 볼 거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봐요. 승호야, 너도 까지 마, 그냥. 까지 말고 해. 질을까요, 한번? 어, 질러. 지금 거의 다 상황이 비슷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녹아 죽으면. 왜 비슷해. 아, 왜 봐요? 내가 내 거 모르는데. 안 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너나 보지 마. 자, 2부터. 전 체크하겠습니다. 아, 체크합니까? 와, 나온다. 나오시네. 10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고 시작해. 2, 4, 5. 지금 승호 안 봤지? 안 봤어요. 너 10개 있어? 너 안 봤어? 저 안 봤어요. 1번에 갈게요. 어, 좋아. 1번에 갈게요. 어, 좋아. 안 봤다고? 안 봤어요. 5인 아니야? 10개밖에 5인 다가워. 의미 있어? 그럼 몇 개 남았는데? 7개? 그럼 집에 가보는 거 맞으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야, 7개 집에 가보는 거 맞으니까. 야, 지금 승호 안 봤어. 7개? 자. 응. 자, 저는. 우와. 4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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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지, 형? 안 봤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요. 저거 멋있긴 하다, 근데. 섹시해. 형, 5인이라고? 네. 진짜 동키호테 같아. 자, 저는 뭐 지지부지단 거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콜이야, 콜, 콜, 콜. 콜이야? 야. 나 같아도 콜이겠다. 죽겠습니다. 오케이. 아, 손에 주인 게 너무 많네. 아, 우리 집이 멋있어, 지금 멋있어. 3파전. 네. 자, 시작하세요. 보지 마. 기세 꺾이지 마. 끝났어, 이제. 아, 코드 먼저 보시고요. 어디, 아니, 승호는 어때? 아, 원이지? 야, 둘 다 난장판이거든, 승호야. 너 이번에 가능성이 있어. 야, 이럴게. 야, 이럴게. 야, 이럴게. 야, 이럴게. 24야. 24야, 6. 6. 2, 2. 야, 아무나 안 돼. 야, 내가 승호가 이기겠다. 안 봤지? 승호야, 너 안 봤지? 안 봤어요. 안 봤지? 안 봤어. 형, 전사람부터. 전사람부터. 나는 9에요, 9. 와, 13. 13. 나는 9에요, 9. 와, 13. 13. 근데 저 형은. 넌, 넌 안 되네. 10이 나와서 안 되잖아. 아, 이런 씨. 귀여워, 귀여워. 그러면. 귀여워, 귀여워. 잠깐만, 그러면. 승호가. 몇 시 남아야지? 8 나오면 이기고, 7 나오면 동, 동률이고요. 그래, 그래, 그래. 잘 만해. 그렇지. 하나. 둘. 아니, 승호가 지금 높은 수가 많이 갖고 있어. 지을까요, 한 번? 하나. 둘. 셋. 아... 승부야. 아... 승부야. 너 이리 온ropa.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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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부야. 너 이리 와, 바람 쐬지 않아? 역시 가끔 이렇게 쉬는 거 같은데. 쟤 대출하지 않았어? 야, 승부야. 야, 야, 얘 바람 쐬게 해. 대출 있어. 핸드위platz 돼. 핸드위치지 말아. 아니, 야. 야, 차갑을 때. 샤드위치, 샤드위치, 샤드위치. 아, 이제 그만해. 아, 이건 그만해. 내가 더 많을 것 같애, 이거. 10치네? 17회, 17회. 17번 좀 넣고요. 자, 대출 있어요, 여기. 자, 30개 대출 있습니다. 야, 확률 있다. 17회. 할 수 있어. 어, 들어가면 돼. 빨리 대출 받으세요. 와, 이거 뭐야? 아, 됐어. 어, 좋아. 가서 대출이요, 얘기하면 돼. 자, 저도 지금 대출 받았고. 나 어차피. 아, 받았어요? 네. 아... 5개씩. 5개씩. 5개씩 넣읍시다. 자, 이마 카드 붙이시죠. 네. 어, 가렸어? 어, 눈을 가렸네. 어, 야, 강아지 같아, 강아지 같아. 이 프로 포커 하시는 분들. 그 선글라스 수고하실 손님들이. 아, 강아지 안 보이시려고. 아, 강아지 안 보이시려고. 이 손을 이뻐. 5가시죠, 5. 5? 네. 오, 야. 이거 시추 같아, 시추. 시추. 아, 나 근데 얘 진짜 웃기네, 태형이. 갑니다. 5개. 오, 이제 좀 얘를 올리네. 네. 오린인가 본데. 갑니다. 재석이. 재석이 형 쫄았다. 재석이 형 쫄았다. 형, 지금이라도 봐.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 당황하네. 형, 지금이라도 봐요. 늦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요. 잘 죽었네. 자, 그럼 볼까요? 2만 카드 봐요, 2만 카드. 아, 나 2만 카드 궁금하네. 아, 이거구나. 아, 2구나. 2구나. 2만 카드 저희가 제일 높아지고. 난 없어. 아, 2. 2만 카드 저희가 제일 높아지고. 아, 없어. 2랑 5야. 난 없어. 2랑 5야. 2랑 5야. 그냥 해. 1만 카드. 공개하세요. 와, 1이 왔어. 10이야. 10, 10. 수고할 만해. 자, 과수. 2호? 공개하세요. 아, 10. 아, 10. 아, 17. 아, 17. 아, 17. 아, 17. 아, 17. 아, 17. 처음 먹어봤다. 아, 18. 야, 수고야. 처음, 처음 먹어봤어. 야, 처음이지? 처음이지? 자, 승호야. 대출 갚아야지. 대출 갚아줘. 야, 승호 축하하다. 야, 처음을 축하한다. 다섯 개 가시죠. 다섯 개, 오케이. 홧크라이 갑시다. 아, 꿈빨이 떨어졌는데. 본인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골인입니다. 어, 들어가? 재석아. 일단은 이거는 먹을게요. 저 19회. 아저씨, 뭐하고 있어요? 뭘 뭐하리마, 이리와. 무슨 말 같잖아. 저 일단 빚 갚을게요. 갚아요, 갚아요. 가장 많은 1인에게 엄청난 소품이 적용됩니다. 아, 리얼금이에요. 딱 한 판이에요? 마지막 한 판이요? 오케이. 다섯 개 넣어요, 그럼. 가요? 1등 아니면 의미 없잖아. 이만 카드 미치시고요. 오케이, 오려가지고 한번 싹 털어보자. 죽어? 그럼 대출 받아. 유승호의 쉐킷 쉐킷. 나무 꿈만 믿고 가는 거야. 인생이 뭐 있다고. 자, 이제 손카드 합시다. 저는 손카드 안 보겠습니다. 우리? 멋있어. 안 봐요. 안 봐요? 네. 좀 볼게요. 어, 얘 뭐 철저하게 심리적이구만. 자, 누가. 아, 태영이부터 하면 되겠네. 올인할게요. 와. 올인할게요. 와. 끝났네. 아, și. 아, 시. 1911년이 언제예요? 갑니다. 1912년인가요? 2006년이에요. 그다음에. 아휴, 저도... 다 가겠습니다, 그냥. 월인이죠 뭐. 올인, 나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이거 먹는 사람이 이기는? 올인. 자, 일단, 머리카드부터 딱 내려놓으세요. 네, 머리카드가 나. 머리카드만 좋아라. 머리카드만 좋아라. 아, 진짜 안 좋아해요. 승호는 봤나 본데. 승호는 봤나 본데. 아 4. 아 둘이 6, 6이네. 좋아 좋아. 지금 나오면 돼. 자 그럼 어디부터 뽑을까요? 자 지금 다들 고만고만해 근데.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제일 낮아. 몇이야? 동북이 형부터? 제일 낮아 5야 5. 8. 8. 승호. 제2형. 제8. 제2형. 제8. 하루만 하나. 석진이 형 안 봤죠? 나 안 봤어요. 텐 나오면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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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꿈을. 나의 꿈을. 들여요. 들여요. 나 괜찮은데 오늘? 꿈을 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꿈이 개꿈일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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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 13이에요? 난 내 첫 단위를 잃어. 저 13이에요? 10. 진짜. 진짜. 좋아했더라. 이번 탁자연태 우승자는 비 씨입니다. 진짜 타짱이야. 이 판벌려 놓고 제가 1등이었어. 진짜 타짱이야. 뒤는 이렇게 또 웃음까지 했는데 승호가. 승호는 오늘 운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이겨봤나요? 한 번 이겼어요. 소감 한마디 승호 좀 부탁할게요. 또 젊네요, 와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서 꼭 이기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나오려고 영화 찍을 것 같지 않아? 정말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멋있는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너무 좋고 또 이겨서 또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오늘 학교에 지금 우리 미승호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